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긴빠진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최 씨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연계돼 진술이 어렵고 공황장애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최 씨 언니인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 정유라 씨 등 최 씨 일가 주요 핵심 인물도 대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교도관이 직접 구속 수강된 최 씨를 지정 장소까지 동행하게 해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게 됩니다. 한편 6일 열린 첫 청문회엔 미르제단 모금 의혹과 관련된 8개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대거 출석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충남 천안과 전북 정읍 등 전국 곳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천안 하천 일대 갈대밭을 태우는 방역 대책까지 추진됐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갈대밭 소각이 이뤄진 곡교천과 풍서천은 철쇄도래지로 해마다 수많은 철쇄가 날아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난 10월 말 철쇄 분변에서 AI가 발견된 데 이어 실제 인근 오리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북 정읍도 AI 발생 농가 주변에 철쇄도래지인 독립저수지가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 관계자는 철쇄도래지의 경우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식당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식당과 주점 사업체는 계속 늘어 65만 개에 육박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식당이 국민 78명당 한 개꼴로 있는 셈입니다. 퇴직자를 중심으로 영세의 자영업자들이 너도나도 외식업에 뛰어들면서 식당이 포화상태에 이른 겁니다. 전체 음식점 10곳 중 8, 9곳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었습니다. 내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외식업 중의 폐업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외식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지는 반면 수요는 줄어 문을 닫는 식당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 6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신입사원 지원자 중 42%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첫 취업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신입보단 경력을 선호하는 체육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30대 신입사원들이 조직 적응력과 업무 이해도, 근속 의지, 충성도 면에서는 20대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개방적 사고, 열정, 체력에선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특히 연령대 높은 신입사원 채용 시 위기질서에 혼란이 오고 이직이 많다는 점을 들어 30대 채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내 영화 관객 수가 4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총 관객 수는 약 1억 9,931만 명으로 2억 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 영화와 외화를 합친 총 관객 수는 꾸준히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 개봉 수는 307편으로 처음으로 300편을 넘었습니다. 매일 한 편꼴로 새로운 영화가 개봉한 셈입니다. 한국 영화 점유율은 절반이 넘는 53%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올 한 해 최고 흥행작은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부산행입니다. 검사 외전, 캡틴 아메리카, 터널 등의 영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TV뉴스 유남입니다.